7년 동안 집사람 빼놓고 어떤 여성하고도 단둘이 밥 먹어 본 적이 없어요. 7년간. 그러니까 여자 문제라고 생길 만한 요만한 큼도 없더라고요. 그런데 또 선글이 시작하면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끌게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단둘이 밥 먹지는 않죠. 단둘이만 안 먹으면 한 10명하고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쩌죠. 그때 또 조언을 잘못하는 게 아니야? 조언도 안 해요. 조언을 안 해.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하고 안 먹으면 돼. 단둘이 밥 먹는 건 내가 더 많은데. 저는 단둘이 밥 잘 먹거든요.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. 그 단계가 없으면 아무 일이 생길 게 없어요.